어머님, 아버님, 아이고 반갑습니다. 한 달 동안 더 잘 지내셨나요? 네, 전국들도 가수무 예술인협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재능 준비를 하려고 오늘 또 한 달 만에 또 왔습니다. 오늘 보니 머리에 꽃을 꽂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. 어버이날이라서 꽂으셨나요? 아니면 오늘 생일 축하가 있었나요? 어버이날이었구나. 네, 아이고 자신분들이 어머님, 아버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축하 많이 하고 가셨죠? 네, 알겠습니다. 첫 번째,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를 준비했으니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정연의 릴리님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정연의 릴리님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정연의 릴리님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정연의 릴리님 한 번 봐도 네, 정연의 릴리님 한 번 봐 과음으로 빌어주는 환영함이 돼 호랑이라 비우는 게 못하지 마라 아예 내도 안 가는 정춘을 빌다 원더풀 원더풀 아예 정춘 브라보! 브라보! 아빠의 인생 합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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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제의 인생 훌륭한 사랑하고 마음 잡은 명지를 내 몰려도 바쁘진 우리다가 굶고 다쳤네 나에게도 아니간 우리 우리 아니다 원더군 원더군 아빠의 정주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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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의 정주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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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